1940년 브라질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에게 축구 기본기를 배우고 1956년 16세의 나이로 산투스 축구팀에 입단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던 텔레.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 한 명이자 세 번의 월드컵을 우승한 유일한 축구선수기도 한데요. 그런 그가 지난 2022년 12월 30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대장암 투병 중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역 시절 펠레가 18년간 몸담았던 축구팀 산투스 FC의 혼구장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 축구 황제 펠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는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950년대 펠레를 처음 만나 수십 년간 그의 머리를 깎았던 한 이발사도 생전 그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이 시스템프토드, 56, 57. 이발사 주왕 아라우조는 산투스시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에서 여전히 펠레와 관련된 사진과 기념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장암을 앓고 있던 펠레를 만난 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아라우조에게 펠레는 자신을 찾아준 고마운 손님이자 편하게 되었습니다. 아라우조에게 펠레는 자신을 찾아준 고마운 손님이자 편하게 되었습니다. 펠레는 세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친구. 브라질을 세계 최고자리에 올려놓은 영웅입니다. 펠레가 곧 축구였고 축구가 곧 펠레였다. 말 그대로 그는 축구계의 전설적 존재였는데요. 펠레는 이제 하늘의 별이 됐지만 팬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축구 황제로 남아있을 겁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하는 아르헨티나. 더없이 반가운 소식을 안고 고국에 첫 발을 내딛은 국가대표 선수들. 이미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축구팀을 열렬한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주역 중엔 전설의 선수 메시도 있는데요.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할 축구의 영웅에 대한 팬심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벽화 예술가인 맥시 바그나스코는 오랫동안 염원해온 월드컵 우승을 기념해 특별한 벽화를 그렸습니다. 메시와 Copa의 첫 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일이 사람들이 every time festejando in the obelisco에 왔습니다. 항상 저의 무랄, 이 무랄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계속 잃고 있고 조용히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른 곳에 팬들로만 축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메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그의 등번호인 10번을 따서 천페소짜리 집회를 발행하고 메시의 얼굴을 새겨 넣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 같은 제안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고위 인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메시의 얼굴이 새겨진 가상지폐 도안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상이 아닌 실제로 지폐에 메시의 얼굴을 그려넣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술가 세르히오 기에르모 디아지는 10회소 지폐에 메시의 모습을 그려넣어 화제가 됐는데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그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지폐에 그림을 그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메시가 가져온 승리의 기운을 받아서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타원형의 공을 두고 격렬한 몸싸움이 오가는 스포츠 럭비. 이 럭비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 럭비공이 개발됐습니다. There's a very light, less than around 10g, microchips that gets put into this ball. There's a wireless GPS system that is put around this system. There's maybe twelve antennas across a rugby field and that then measures all the specific data. 스마트 럭비공에 달린 마이크로칩을 통해 GPS 송신기가 초당 20번 공을 추적하고 경기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킥거리, 패스거리 등 선수와 팀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럭비공의 개발로 경기 중 양 팀 간 벌어질 수 있는 판정 논란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